국토안보부의 제이존슨 장관이 미네소타주의 대형 쇼핑몰을 향한 소말리아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 있었다며 신중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 제이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네소타주의 몰오브 아메리카라는 대형 쇼핑몰 이용객들에게 테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알샤바브 테러리스트 그룹이 최근 발표한 선전포고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네소타주의 랜드마크인 대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 그룹은 지난 2013년에 케냐의 한 대형몰에서 있었던 대량 학살 사건을 주도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FBI는 현재까지 국내 어떤 쇼핑몰에서도 테러의 위협이 감지되진 않았지만, 테러리스트의 단독 범행으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몰오브 아메리카 측 역시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LA 경찰국도 LA의 대형 쇼핑몰에 대한 위협은 없지만, 국내에서 자생된 테러리스트, 일명 론 울프에 의한 테러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쇼핑객들은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목격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 집행을 연계하면서 국토안보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현재 부서에 배당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며, 하원에 예산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국토안보부의 예산이 바닥난다면, 신청자의 수수료로 운영되는 이민국의 비자 업무 등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겠지만, 고용인들의 전자 신분 확인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3만 명의 국토안보부 직원 중 3만 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예산 없이도 계속 근무하게 되지만, 주와 로컬 차원의 기관에 대한 지원은 끊기게 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